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 일체의 신경을 끄고 자기 입과가 편안함을 추구하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 불이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10월 22일 날 이남 뉴스는 총선 전 황교안 장로당의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형 확정이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바로 밑에는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이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2020년 3월 29일 날 A 목사는 신도 13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조은희 당이 또 이렇게 결성됐습니다 기독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1번을 찍으시고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2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심의 벌금 50만원보다 더 많은 70만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관의 선고 결과를 보면서 재검표를 저렇게 문개고 현행법으로 체포되지 않는 대법관들이 저렇게 판결을 내리는구나 그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는 이야기죠 재검표장에서 맹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까람결한 대법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법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강자 그러니까 권력을 진 자들의 도구나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런 아쉬움과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황교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를 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고 문자가 왔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내온 경고 문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회계 보고 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2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해서 2021년도 10월 22일까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회계 보고 제출 마감일인 현재까지 회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니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2021년 10월 28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다 아니면 정치자금법 제46조 및 48조 등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교안 후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법원에 경선자료 공개 및 경선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 봐야 회계 보고서를 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 관련 선거 무효소송의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법천지인 바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게 법조항을 들이내며 경고한다는 그 자체에 참으로 화가 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무효소송의 당사자인 동시에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후보자에게 행정처벌을 하겠다 얼음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입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법무부인 대륙아주의 변호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은 국민의힘 선관위에 포진해서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무너뜨린 것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순 덩어리들입니다 저는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말 부정선거의 전쟁은 좌냐 우회 진영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선과 악의 싸움이고 대한민국의 망하냐 흥하냐 문제의 싸움입니다 정말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국민이 아니라 모 기관에서 모든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런 날이 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이 같은 상황 판단을 내리는 데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지금 본인이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을 국민들이 결정하지 못한다 권력자를 지도자를 그거는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의 일주 국민이 체제가 바뀌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가 그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이게 부역하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은폐하는데 대법관들의 예외입니까 대법관들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나라가 안 망한 게 대단한 거죠 곧 망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